저거 뭐하는거같아요? ㅋㅋ ㅋㅋ board 덤댓고 모리주머니까지 한 때부터 10% 정도 저는 절대 눈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나 자신을 찡기는 거죠 아버지 이미지 저런거 보시면 좋은거죠 너무 다하잖아요 학생이 가방도가 잘 안들어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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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뿅 굿 일해서줄께요 음 내가 쳐줄께요 자 합격이다 이렇게 알게 핫한 후에 한 번 풀고 올께 아 뭐야 이거 하하 한국국토정보공사